5군두열 나이스! 명노선, 윤중수범, 깨무선, 어 나 빼드? 듀얼이가 저금 안 나는 것보다 이기다. 사인, 리볼버 어센. 듀얼이면 괜찮잖아 몽이가, 맞지? 네, 제가 갔다올게요. 제일 좋은 엔트리지. 아니야 듀얼이 무시하면 안 돼요. 아까 장윤철이랑 정영재, 종족채관전에서 이기고 왔습니다. 한두열 잘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보록이야, 보록. 어? 아니야 잘해요. 뽀후로 이기긴 했어. 아 그래? 뭐 빌드가 좀 잘 맞아 떨어졌나? 아 진짜 운 좋긴 했어. 빵찐빵님 별풍선 100개 감... 1m 타지. 아! R60 안 보여준다는 마인드로? 아니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 별로. 어 잡았는데? 뭐해? 뭐, 뭐야? 뭐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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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근데 심리가 있어. 뭔가 보여주고 싶은 심리. 아 깨우다 어서와라. 듀얼이는 일반 되게 좋아하긴 해요. 듀얼이가 약간 그런 건 좋아. 솔직히 기세 뺏어오는 거에서는 듀얼이 만한 친구가 없긴 해. 그 대신 기세 뺏기는 것도 듀얼이 만한 친구가 없긴 해. 기세도 뺏어지만 기세도 존나 뺏겨. 안 마당 가도 되긴 한데. 마당 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막아? 밑에 7마린데? 엄마가 오버 막혔어 지금? 오버 막혔다고? 야 이거 뚫으면 끝이야. 어 오버 지금 막혔어요. 어 뚫으면 끝이야. 쉽게 때리고 뚫으면 끝. 가면서 조호보도 잡겠어. 또 막힐 것 같아 그러면. 어? 어? 야 이거 드럼 끝이다 이거. 바로. 쉽게 때리면. 야 급한 거 맞지? 야 급한 거 맞지? 바로 들어가면 돼. 바로 들어가면 돼. 아 몽이 잘한다. 아 몽이 잘하더라고. 와 잘한다 진짜. 이거 오히려 선크는 나와가지고 저거 급한 거 알아서 들어간 거야. 먼저x2 준비다. 이거 자체가 못 건네도 이득이야. 그쵸. 그쵸. 미탈이 지금. 미탈 2마린데. 와. 와. 잘 펼친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미 유리하다 너무 많이 유리하다. 아. 아. 이미 이거 수준이 좀 높네 생각보다. 잘하네. 왜. 빡세게 했는데. 어. 아니 잠깐만 이거. 초랄커 이거. 걸었어. 2마더 왔어. 안 돼 안 돼. 올라가는 건 오바야. 망업되어 있긴 하지만. 오바하고. 할 거면은. 4배슬리 이후에 드랍 10이 좋긴 한데. 말을 펼친다. ł 랍 씨 미보다는 상 rattات. 으어ая왜왜왜왜왜왜!!! 어 그저이. 점사 안되다. 와아 그런데. 망끊 그샷 감각각각각. 와아ACT. 끝난다. quin청싱싱싱 jerkiw write-up. 와아악. 와아 werk이. 맑은 Broad-up. letters1ulf ? 좋아요. 네. 하나 최적기에 는려 Quarter 장РИ가 다시 disadvantages. Searching for the GW4 cansaco 다ılmış. 저기idents 조커가 저기 하면 바라볼 수 없으니까 만약에 걸بح는 마린다면 다빠ilot determine. 솔직히 럴 거 다시 봤는 거 보고 테라니 잘 못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야지 이거 살려있고 와 빛등 너무 잘 노렸다 와 와 이제는 아 아 이거 너무 잘해 나야 아 나 진짜 왜 이거는 야 명훈이 형 진짜 와 우리 명훈이 형 우리 명훈이 형에서 테스트 존나 받겠다 자 일단 점 리더 자 점 리더 똑같아요 지금 수범이 형이랑 똑같아요 지금 어 딱 화승자 그 깨모형처럼 아하 또 명훈아 왜이래 아니요 형님 왜 그러세요 아니 칭찬이요 칭찬 보여줄게 이재동한테 배운 경기력 보여줄게 오늘 저저전 이재동이랑 스파링했던 저저전 보여줄게 형님 배운거에요? 제동이 형한테 배웠지 옆자리에서 형이 그 어깨너버로 배운게 아니고 이렇게 직접 알려줬어요 제동이 형님이 제동이가 직접 나를 알려주지 않았지 그냥 히끔히끔 쳐다봤지 야 내가 그래도 제동이 형인데 그래도 가운떠러는게 어? 아 형님 아 좀 알려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하하하하 어 알려달라고 자주 했어 아 우리 다크 오오 다크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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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로봇 좋아하던데 그러면 로봇하겠네 그냥 자원 남기고 있어 이제 로봇 짓겠다 어? 아 근데 로봇을 안짓는데 안짓건데 지났는데 잠깐만 멀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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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좋았다 꽁승 오케이 꽁승 나이스 어디 난가 하니씨쪽 다크 이미 투드라 써는 중 오케이 오라클님 펜카 입고 왔습니다 사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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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진짜 다크 좀만 약했어도 이거 안 깨졌을텐데 슥삭 아 와 40이 진짜 세기네 슥삭 이게 약간 토스에 숨겨진 시즈탱크야 저 말이 돼 저게 공격력 40이 말이 돼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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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 다크 선택 뭐야 형 너무 깔끔한데요 덱게몰마 해주면 돼 덱게몰마 아니 명훈아 뭐였어 구발 오케이 아니 형 구발 잘하시잖아요 아니가 화이팅 화이팅 가자 가자 오고고고고고 일단 오바쳤었지 오 오바쳤었지 구발 하자 느낌있다 그래 그냥 해 느낌이 있는데 이거 내가 봤을때 둘 중에 하나야 명훈이 형 말 들어가지고 경기 잡아올지 안 듣고 나가가지고 후회할지 둘 중에 하나야 이거 형 구드론 오케이 오케이 김장훈 시비앞해줘 제발 시비앞해줘 제발 가능성은 있다 이제 컨이 진짜 좋던데 어? 아비아비아비아 이건 아비야 시비랍 시비랍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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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깨모 갈게요 봉실누님 네이스 네이스 어? 바대형 천계대 치킨하자고? 나 그럼 대깨모 할게 형 김정우 오케이 아니 근데 왜 시비랍이라 그런가 뭔가 막을만해보이냐 뭔가 드론 나오면 어 이게 할때는 막을만한거 같거든 근데 어차피 못막아 막기 힘들어 아 근데 리드 아니다 에철이 깨면 깨져요 드론 많이 안나와서 아 나 모르겠는데 나는 깨면 깨져요 깨면 깨집니다 나이스 좋았어 그럼 이러면 유리한거에요? 어? 끝났지 끝났어 진짜 컨지 잘하잖아 봐봐 뭐야 뭐야 내가 말했잖아 내가 당했다니까 깨모 형한테 아니 대깨모 움직임 너무 좋은데요? 방금 저거리 움직임 근데 좋았는데 근데 나는 이거 안 들이댔으면 좋겠는데 그냥 지금 해도 돼 지금 해도 돼 지금 해도 돼 지금 해도 돼 끝 끝 이제 18eres 잘 못냈어 오익 오익 이겼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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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취소 야 부 Klar 안альном 이 adjustable 400개 var 그럼 1승 쳐줘야 돼. 700개? 아, 존나내리네. 시작통이야? 헐. 오불하겠다 이거는. 비슷하긴 한데, 2개가 더 많아. 아, 672개 감사합니다. 거기서 또, 또 몇 개 또 떼먹었니? 오케이, 이거 이겼으니까, 그 다음 나 뽑아줘.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이길게. 여기 중엔 제일 같지, 내가. 아아. 하나의 탱글, 내가 뽑아볼게. 오케이. 예에이. 오웩! 개필 드빨! 오웩!